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플랜트 EPC 전문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의 탐방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중동걸프협력기구에 속한 국가들의 하공플랜트 발주 예산은 601억 달러로 2022년 대비 약 113%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553 혁신을 통해 높아진 수행력과 주문된 인력을 통해 중동발주 예산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로 인해 2023년에도 수주장구는 성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EPC 업체들이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동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의 시그널은 아직 보이지 않은데요. 수주장구 충족과 주력 공정 발주처에 대한 전략적 수주 차원에서 일부 업체들의 공격적인 입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성엔지니어링은 하공플랜트 수주의 50%를 피드투 EPC로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피드 수행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 7건의 피드를 수행 중이구요. 이 중 3건은 단독 수행이며 EPC 전환권이 있습니다. 그 외 6건의 피드에 입찰을 진행 중인데요. 피드 기반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하공 부분의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아닌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베리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동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베리에이션 프리미엄 부여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수주장구가 증가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베리에이션 레이팅은 그린에너지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는 2023년말에서 2024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연기금과 투신 등 기간에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목표주가로 3만4천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2만7천원을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탐방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